지금 비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것만이?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 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비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눈 바짝 부고 계세요. 제일 센 줄에 붙어 크게 살 길이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.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를 써서도.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!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!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되냐? 그런지? 무슨 일들이 이렇게 죽일지? unch완란한 케이프는 없어! 그러는 거잖아!